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 상갓집을 가야 될 사람과 가지 말아야 될 사람. 상갓집 갈 사람 있고 안 갈 사람이 있어요. 특히 삼재 들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삼재에 끼고 들면서 말하자면 아홉 세에 끼거나 마흔 네 살이라든지 아홉 세에 낀 사람 또 9월 9일 날 음력으로 태어나신 분들 9월 9일 날은 이제 우리네가 무조상들 말하자면 제사상반을 못 받아 잡수 있는 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해진 날이 9월 9일 날이에요. 만일에 또 이런 뭐 9월 9일 날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된 생일 분들한테는 문상을 가지 마세요 그래요. 이제 이 사람한테 킬 수가 많지 이제 문상 갔다 와서 상문이 끼면은 내가 몸이 아프고 뭐 눈이 침침하고 아니면 오다가 문상 갔다가 이거 진짜 가지 않을 사람이 갔다 오면은 오다가 사고가 나고 뭐 다치고 집안이 여러 종류로 이제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뭐 이장하고. 묘파고 이러는 거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장하는 거 그거 보고서는 이제 와갖고서는. 식구가 갔다 사고가 나서 죽은 적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.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. 누가 다치든 사고가 나든 꼭 그런 불상사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셔가지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상갓집 가시는 것도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. 또 만일에 갔다가 이제 오신다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 예방책도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상문을 이제 퇴치하는 법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고 했으면 좋겠는데. 마흔은 네 살에 마흔은 아홉 수. 예수는 네 살. 열아홉 살. 스물아홉 살. 이런 분들이 지금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. 이상하게. 오래 오래 그래요. 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셔서 이제 염하고 이래도 올해 3차 드는 사람 아홉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마세요. 이러고 얘기를 해요. 염하시는 분이. 그 만큼 뭐 좋은 일이 없다는 얘기겠지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키는 게 좋아요. 지키는 게 좋고. 상갓집에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. 그건 어쩔 수 없이 갔다 이거 하는 거지만. 그렇지 않고 이제 지인들이 뭐 있어 갖고 그렇다고 하면 피해 갈 거는 피해 가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쁘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피해 가시는 게 본인들도 좋은 곳이고 매사에 위험한 일을 또 막는 곳이고 하니까. 올해 그럼 반대로 가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가 있을까요? 누가 돌아가셔도 문상을 가야지 되면 가야지. 나부터도 무석인이지만 그래도 가서 인사를 하고 와서 다 풀기는 풀어요. 근데 꼭 가지 않아야지 될 사람. 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도 되는데 꼭 그 해만.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허구한 날 문상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만 지금 피해 좀 가주라는 거지. 그러면 돼요. 다른 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